아이고 장대표 왔어. 아이고 진우씨 왔구나. 몇 번을 받는 거야. 나 장가 갈 때마다 와줘서 고마워. 축하받게. 진우씨 제발 같이 하자. 이런 날도 이 얘기지. 손을 봐봐. 나무만 살려줘. 저희 회사 신인 여배우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작가님 저 너무 팬이에요 진짜. 반가워요. 저 양반이 탈가 나쁘진 않지. 아이고 귀여워.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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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. 엄마 어딨어. 야 너 뭐하는 거야. 왜 남애를 울려. 괜찮아 그만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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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무슨 죽을째 졌어? 나한테 왜 저런데 저 여자. 작품 안 한다고 전하는 거지 지금. 조 작가 애잖아. 조 작가 결혼했어. 조 작가야. 미혼모야 아빠 없어. 이리 와봐. 얘기해줄게. 애가 몇 살이더라? 니가 연초에 군대 왔지? 그 연말이니까. 만 세 살쯤 됐겠다. 만 세 살쯤 됐겠다. 하나도 안 들봤어. 여름이. 너무 무서워. 그는 한 벽에 갇혀. 그는 한 벽에 갇혀. 그녀가 몇 살이 없었다고. 어? 어? 야 너 왜 여기 있어? 아 작가님 왜 여기 계세요? 아 왜 안 돼? 내 차님 이뻐. 무슨 말씀이세요? 아 이 진짜로. 이 새끼. 너 매니저 어딨어? 왜 그래? 아 진짜 들어. 야 빨리 나가 어? 쇼터 내릴 거니까 빨리 나가. 야 야. 아 쌀 것 같아. 아이고 시골하다. 가지가지 한다. 인터넷에 다 올릴 거야 너. 아 너무하시네 진짜. 내일 군대 끌려가는 놈한테 진짜 죽어라 죽어라 하네. 내일 가니? 예. 뭐 잘 다녀오고. 물 한잔 줄까? 맥주 있어요? 17년 사는 약간 아쉽단 말이에요. 주는대로 마셔. 니가 언제부터 비싼 술 마셨다고. 야 그 우리 대영로 껍데기 집에서 그. 아유 술값 몇 번 내준 거 진짜 오래 울고 먹는다. 소주는 지금도 마셔요. 비싼 술도 마시고. 그때그때 기분 따라가는 거. 아유 유치하게 진짜. 아유. 기억하네. 싹 다 잊은 줄 알았지. 하지 마요 이거. 에? 뭐 그렇게 발끈하냐 이철아. 군대 가면 이 버릇은 꼭 좀 굳혀서. 하지 말라니까 그러네. 얘. 귀여우니까 그러지. 아파. 귀여워? 귀여워? 이래도 귀여우실까? 어증. 너 후회하지 마라. 쓴 척 하지 마요. fascinating. 거 architecture